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가 끝난 이후에 경선 조작에 대해서 강한 그런 의구심을 가진 한교환 후보는 지난 10월 14일 날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1 카합 20472호로 접수되었습니다. 마침내 10월 18일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0월 20 수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사건에 관한 신문기일이 지정되었으니까 출석하라는 것은 신문기일 통지서를 황교안 측에 보냈습니다. 10월 20일 날 신문기일을 진행하는 동안 김태엽 판사는 예상했던 대로 밀실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결과를 결정했음이 낱낱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당에서 선관위원들은 모두 합바지로 세우고 13명 가운데 3인이 밀실에서 마치 야합하듯이 일을 꾸미고 처리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관리위원회는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부위원장, 그리고 성일종 당전략기획부총장 이외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인 가운데 중앙선관리위원으로부터 넘어온 경선 자료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은 3인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인은 전혀 경선 결과를 보지도 못했고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관위원회로부터 경선 결과 확인을 위한 회의 개최 등과 같은 일종의 어떤 결정을 내린 데 필요한 요식 행위에 대해서조차도 어떤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신문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밀실 야합에 의한 경선 결과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대로 한 번 더 확인되었던 그런 의미 있는 신문기회였습니다. 경선 조작에 대한 강한 의혹은 일반 여론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고 황교안 후보가 확보한 실제 후보자별 득표율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득표율이 달랐고 또한 경선 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마다 말을 바꿈으로써 의혹은 그동안 눈덩이처럼 커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차 경선 직후에 경선 결과에 대해서 캠프별로 다른 말이 나오면서 분쟁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마자 재빨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자별 득표율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파괴했기 때문에 저도 전혀 기억을 못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8일 날 김연주 당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도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한기호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성일종 선관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획조정국 직원 3명, 예의도 연구원 실장까지 총 7명이 입회한 이후에 통계를 낸 다음 결과 서류는 파괴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 한기호 국민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론조사 결과 및 순위에 대한 추적석 공표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선관위에서 자료를 집계할 때 본 사람은 7인이 아니고 정홍원과 자신과 성일종 의원뿐이었다 이렇게 또 3인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확인된 이후에 적시 자료를 현장에서 파괴했다 이렇게 한기호 씨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이후 10월 11일 날 김재원 공명선거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료는 전혀 폐기되지 않았고 당에 고스란히 보관 중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의 당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이 같은 말 바꾸기는 경선 조작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심정을 사람들에게 깊이 심어주게 됩니다. 이날 신문 길이 진행 동안 법정에서 황교안 정 총리 측을 대비한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윤종진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홍원 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 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한기호 당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김연준은 선거법상 보관의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 108조 6항에 있는 경선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무단으로 파괴했음을 자인하고 말았다. 특히 김재원은 관련 자료의 폐기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경험식상 김재원이 맹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은 10명의 선관위원들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경선이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이번에 또 신문 길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홍원을 비롯해서 13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녹취록에 따르면 단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관위원들은 그야말로 핫바지 역할을 했습니다. 전혀 경선 결과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모니터링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선관위원들 열망은 애초부터 경선 결과를 확인하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내 경선관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3인이 밀시해서 야합에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것이죠. 환기환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보도한 녹취록 가운데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통화로 이야기합니다. 그 뭐야 요즘에 또 당 활동하시는 거죠? A 선관위원이 답합니다. 네 선관이 하지 선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박주연 변호사 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 하는 일이 있습니까? A 선관위원입니다. 선관위 회의 자주 하죠. 박주연 아니 그 형님 말입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하면 그거 봅니까 그 내용을? 그러자 A 선관위가 다 보죠. 그러자 다시 박주연 변호사가 핵심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경선 결과 내용도 다 보는 것입니까? A 선관위야 그것은 우리는 못 보지. 박주연 변호사가 묻습니다. 왜 그런데요? A 선관위원이 분명히 답합니다. 선관위원 하면서 아니 그건 일부러 경선 결과가 유출될까 봐 우리에게 볼 수 없도록 했지. 이게 선관위 여증 중에서 또 그러니까 부위원장님도 보시고 위원장님도 보시고 그리고 성일종 위원님도 들어가셨나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십니까? 이 내용이 참조하면 결국 3명만 보고 알아서 다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선 결과의 공정성도 문제지만 마땅히 절차상의 정장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선관위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 형식적으로라도 선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위원회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3명이 그냥 짝짝쿵해 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을 맡은 김태엽 판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까운 시간 내에 10월 25일 월요일 날 다시 추가로 재판기를 잡아서 보다 면밀한 판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준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습니다. 3명이 짝짝쿵해서 결과를 결정한 것을 그리고 후보별 득표율과 득표수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누가 당신들 발표를 믿는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발표한 것이 진짜 민심과 너무나 위반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의욕이 있고 의심이 있다고 아웃성을 치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정당 보조금을 막대히 받는 국민의힘의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그걸 공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었음을 알리는 것이 마땅한 거지.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믿으시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고 문제투성인 사람이고 이 나라가 이게 참 여당도 문제지만 경선조작의 주범으로 떠오른 야당도 야당도 그게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경선조작이 있었다면 그게 부정선거잖아요. 국가 차원의 선거는 큰 범죄고 이건 조금 수준이 낮겠지만 그래도 범죄는 범죄인 거죠.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